안녕하세요 자투리 여행가입니다. 저는 오늘 부소 다막이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. 이 부소 다막은 군부면 부소리라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. 이 부소 다막은 기암 절벽의 풍경이 약 700m 정도 펼쳐진 아주 아름답고 멋진 곳입니다. 지금부터 저와 함께 부소 다막의 멋진 영상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지금 추소정이라는 곳에 가고 있는데요. 이 추소정도 주변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. 이 추소정은 걸어서 약간 올라가야 하는데요. 금방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이 추소정이라고 합니다. 이 추소정에서 주변 아름다운 주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이 추소정에서 바라본 경치입니다. 저쪽 작은 섬에는 무럭새가 아주 예쁘게 잘 피어있습니다. 저기 길게 드리워진 귀한 개석의 아름다운 절경이 바로 부소 다막입니다. 잠시 후 드론 영상으로 멋진 부소 다막의 모습 함께 하시겠습니다. 넌 왜 너만 생각해 나를 봐 나를 보라고 내 마음을 좀 느껴봐 우린 이렇게 멀어지려 하나 난 너만 보는데 넌 왜 널 못 믿어 난 정말 너만 있음 되는데 넌 왜 너만 생각해 너만 생각해 넌 왜 너만 생각해 나를 봐 나를 보라고 내 마음을 좀 느껴봐 우린 이렇게 멀어지려 하나 난 너만 보는데 넌 너를 못 믿어 난 정말 너만 있음 되는데 넌 왜 너만 생각해 나를 봐 나를 보라고 난 너를 좀 바라봐 내 마음은 너야 바라는 건 그거야 눈물 흐르는 밤에 혼자 남은 이 밤에 잊지 못한 기억들 희미해진 그 얼굴 슬픔 채운 이 가슴 희망 사라진 시간 어딘가 그댈 찾아 불러보는 그 이름 눈물 눈물 가슴에 맺힌 눈물 사라져도 내 맘에 남은 적 그대 없는 날아도 다신 오지 않을까요 이젠 웃으며 보낼게 다시 만날 그날 눈물 기억 속에 흐릴까 흐린 꿈 속에 그대가 다시 내게 올까봐 기다려온 그 시간 눈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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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하도 다신 오지 않을까요 이젠 웃으며 보낼게 다시 만날 그날 사랑이 있어서 가능하단 말했지 우린 사랑이 있어서 정말 있었을까 남들이 말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했는지 난 궁금해 내가 아는 사랑이 없는지 몰라 네가 말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 슬픈 이녀 속에 계속 생각해 우리가 있었던 그 사랑이 만난지 사랑이란 건 알 수가 없을까 그대의 우리 진짜 사랑일까 내가 아는 사랑이 왔는지 몰라 네가 말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대의 우리 진짜 사랑일까 내가 아는 사랑이 없는지 몰라 네가 말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 할 수 없는 소리에 이끌리대 그곳에 갔을 때 당신이 있었어요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죠 상대방은 누구죠 누구랑 통화하는 거죠 왜 내게 말 못하는 거죠 다 들었어요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그립다고 말하는 당신의 나스막한 목소리 지금까지 부소담악의 모습 보셨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